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이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1년 6월에 출고된 2011년식 기아 모하비 디젤 4륜 KV300 최고급형 등급 차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238,000km 판매금액은 1,080만원 성능상태 점검 기록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1년 6월 20일 출고 2011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약 238,237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순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구요. 따로 특이사항 전혀 없네요.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단순 교환도 전혀 없고 특이사항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면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휠 4개 타이어 4개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구요. 엔진 룸 하이패스 룸밀러 실내는 베이지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있네요.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238,240km 운전석은 통풍시트 열산시트 조수석은 열산시트 키 2개 장착되어 있구요. 조수석 전동시트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 전동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뒷좌석이고 핸들 공품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구요. 뒷좌석 열선 시트 4륜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 썬룸프까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트렁크 쪽이고 차가 너무 깨끗하네요. 너무 깨끗하고 차상태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11년 6월에 출고된 2011년식 기아 모아비 디젤 사륜 KV300 최구급형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238,000km 주행거리 굉장히 많지만 누유나 이런 특이사항 전혀 없구요. 시트도 베이지 시트로 되어있는데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고 관리 진짜 잘하신 것 같습니다. 판매금액은 1,080만원에 판매하고 있구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쇼. 감사합니다.